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동사는 바로 turn입니다. 네, turn을 사용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나 돌리다라는 기본 느낌인데요. 여기서 조금 의미가 확장되면 상태가 변화한다는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상태가 변화한다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urn red라고 한다면 그냥 빨간색인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로 변화하다, 상태의 변화를 말해주니까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urn이라는 동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자주 사용되는 문장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유가 상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유가 그냥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이었다가 상했어요. 이런 상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turn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the milk turned sour 이렇게 됩니다. sour 하면 신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우유 같은 것들이 상하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it's sou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urned sour 이렇게 말한다면 우유가 원래 상하지 않은 상태, 원래 정상이었다가 상했어요. 이런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에 가서 이거 멀쩡한 우유인데 라고 마시려고 하니까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어? the milk turned sour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우유를 꺼내서 냄새를 맡아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the milk turned sour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몰랐어요 라는 문장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 눈치채지 못했어. 알아차리지 못했어.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I didn't notice the light turned red 이렇게 했어요. 가장 먼저 주어동사로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I didn't notice notice 이거는 알아차리다 정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바로 notice입니다. I didn't notice 이거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the light 이게 보통 불 같은 걸 많이 얘기했는데 신호등에 있는 불도 우리가 light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게 turn red 빨간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는 I didn't notice 라고 했지만 여기서 원형 형태가 그대로 사용되는 건요. 변화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변화 없이 그대로 원형을 사용해줍니다.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지각 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뭔가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과 이게 바뀌는 것.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냥 원형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 didn't notice. 아 아래차리지 못했어. 이거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신다면 나중에 뒤에 거 빠지고도 아 네가 오는 거 아래차리지 못했어. 혹은 이게 이렇게 변했다니 알아차리지 못했어. 등등 다양하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별로 완벽한 한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의미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어. 영어로 뭐라고요? I didn't notice. 자 그 다음에 The light turned red.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요. The light turned red. 이렇게 했었어요. 두 가지 의미 단위 한번 같이 묶어서 얘기해보면 I didn't notice. The light turned red.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좀 전에 우리가 신호는 light라고 하면 되고요. 신호등이라고 하면 traffic light. 이게 신호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먼저 시작해 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이라고 하고 있죠. 자 주인공은 여기서 사람이 아니고 신호등. 얘가 주인공이 됩니다. The traffic light. 얘가 주인공으로 되고요. 이 신호등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죠. Turned green.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거 한 순간에 바뀌게 된 거니까 과거형으로 turned 이렇게 이디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부터 보면 The traffic light 뭐랬대요? Turned green.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 둘 이렇게 끝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어? 바뀌었어 초록색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옆에서 어 왜 바뀌었는데 안 가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저는 60세가 되면 바로 은퇴할 거예요. 60세가 되자마자 즉시 은퇴할 겁니다. 라는 느낌을 했는데요. 힌트는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4초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will retire as soon as I turn 60 이렇게 씁니다. 가장 먼저 I will retire retire 하면 은퇴하다 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나는 은퇴할 거야. I will retire. 나 뭐 뭐 할 거야 라는 느낌의 미래는 will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I will retire. 나 은퇴할 거야. 언제죠? 아까 말씀드린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곧 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뭘 하자마자죠? 네 I turn 60 내가 60세가 되자마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60세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예전에는 59세겠죠. 아마 59세였다가 60세로 딱 변하는 이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가 아니고 상태의 변화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 turn 60 그러면 60세로 된 변화를 말하겠죠. 자 음의 단위별로 다시 한 번 보면 나 은퇴할 거야. I will retire. 뭐 뭐 하자마자. as soon as 60세로 변화하는 거죠. I turn 60 자 요거를 하나씩 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해볼까요? I will retire as soon as I turn 60 요렇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오늘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블럭을 쌓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먼저 드릴게요. 사실 이 문장을 한국어를 그대로 옮기면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꼭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바꾸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She turned pale at the news 이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맨 앞에 She turned pale 그녀는 멀쩡했다가 상태가 변한 거죠. 어떤 상태로 변했죠? pale 창백한 굉장히 얼굴에 핏기가 없고 창백한 걸 우리가 pale이라고 해줄 수 있거든요. She turned pale 그녀는 창백하게 상태가 변한 거죠. 멀쩡했다가 이렇게 창백하게 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hearing the news 뭐 이런 식으로 ing를 써줘도 되지만 우리가 콕 집어주는 at을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at the news 그 뉴스를 그 뉴스에 이렇게 콕 집어줄 수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 소식을 듣고 라고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콕 집어주는 at을 사용해서 at the news 그 뉴스에 창백해졌어. 정확하게 지격을 하면 그 뉴스에 창백해졌어. 약간 의욕이 들어가면 아 그 뉴스 듣고 바로 창백해진 거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e turned pale at the news 두 가지 의미 단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turned pale at the news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빨갛게 변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변화하고 있다는 지금 순간에 집중하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The leaves are turning red The leaves are turning red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Turn red 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Are turning red B 플러스 ING 현재 진행 시에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변화하고 있다는 거 빨간색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The leaves 나뭇잎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The leaves 아 나뭇잎들이 Are turning red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leaves Are turning red 그러면 변화의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그는 이제 막 서른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되었습니다. 서른다섯 살이 되는 이 변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막 서른다섯 살 그러면 이 과거 사실인데 바로 전 jus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3초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만들어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He had just turned 35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 변화해서 지금도 변화한 상태야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하는 그런 느낌을 사용했습니다. 거기다가 just를 더했죠? 이 just를 더하면 막 그렇게 됐다. He had just turned 35 막 서른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만약 제가 서른다섯 살인데 내년에 서른다섯 살이 된 겁니다. 근데 1월 1일이나 1월 2일이라면 막 된 거잖아요. 진짜 서른다섯 살 막 바뀐 거잖아요. 그 느낌을 현재 완료와 just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He 혹은 네 여자라면 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남자니까 히라고 할게요. He has just turned 35 그는 막 서른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has just turned 35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상태의 변화 그냥 빨간색 그냥 창백화가 아니고 창백해졌어 빨간색이 되었어라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철을 사용해 봤고요. 이걸 사용해서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사실은 만들어 보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셔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우유가 상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milk turned sour 머릿속의 의미를 상상하면서 이 turn 동사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The milk turned sour 두 번째는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몰랐어요. I didn't notice The light turned red 한 번 더 가볼게요. I didn't notice The light turned red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야는요.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저는 60세가 되면 바로 은퇴할 겁니다. I will retire as soon as I turn 60 I will retire as soon as I turn 60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She turned pale at the news She turned pale at the news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The leaves are turning red The leaves are turning red 그는 이제 막 서른다섯 살이 됐습니다. He had just turned 35 He had just turned 35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He had just turned 35 저는 이제 막 서른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거 여섯 살 애가 일곱 살로 변한다면 살짝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숫자 정도만 바꿔서 얘기해도 좋으니까 이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